고맙습니다. 에이티님! 니! 이따가 만나. 티! 티즈가 기다리고 있어. 니! 니꺼야! 진짜야! 편한 건 없니 날 웃게 했던 예전 그 말투도 여전히 그대로니 난 달라졌어 예전 맘만큼 오우 나이스 널 만날 때 보다 없지만 끝이 없는 갈증을 느껴 왠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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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런 칼집이 없는 그런 사과를 준비했고요. 이게 몸을 이용해서 깨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아 왜 웃어요? 왜? 네 요염 버전입니다. 아 빨리 일어나 우리 아침인데 일어나야지 아 잠이 아 아 아 아 버티면 인정 버티면 인정 아 총총총 잠깐만 잠깐만 최종우랑 송민기 명창하리보 명창하리보 최종우와 송민기의 숙소 모습 정답 명창하리보를 만난 사냥꾼 땡입니다 자 시간 땡이구요 뭐에요? 콩콩콩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형이 하나 준비했어 자 내가 한번 바른 립밤 아 한번 발랐어요? 회복까지만 가능하다 했잖아요 경로를 아픈거 같은데 아픈거 같은데 계속 걷는게 좀 부장스러운데 뭐지? 정수 안받아도 돼요 아 여기 춤추는 건 줄 알았나봐 아 잘못 없어졌네 아 잘못 없어졌네 야 컨셉 뭐야? 100점을 적어놨거든요 근데 갑자기 나가셔가지고 48점 우정 아 아 아 아 아 아